친구들 안녕! 오늘도 금비의 방에서 쯔쯔 엄마와 함께 한번 놀아봐요. 여는 어떻게 왔노? 여는 어떻게 왔노? 오늘은 골드랑 보석을 한번 어떻게 모아볼거냐면요. 오늘은 화면에 한번 꽉 차게 해서 놀아볼거에요. 먼저 골드로 한번 꽉 채워볼게요. 그냥점 진짜? 그래쁜나? 그래쁜ля고! 보석을 이제 좀 지워볼게요. 아이고, 골드를 죽었네. 그래도 골드는 많이 나오니까 금방 채울 수 있어요. 골드로 금방 채우기 성공. 갑작스럽기는? 빛처럼 내리는 아이템이랑 같이 눌러보는 겁니다. 이번에는 금방을 보석으로만 채워볼게요. 동전은 없어버리세요. 동전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죠? 동전은 없어버리세요. 보석을 누르면 안 될까요? 보석을 누르면 안 될까요? 보석을 누르면 안 될까요? 네, 사과는 사실ام이 좋아. 보석 달라고 불렀지 보석 달라고 불렀지 아 어떡해 보석 눌렀어요 보석RAK 아이고 보석 보석 다시 보석 보석 여러분 보석이 점점 채워가고 있는데 내 풀랑이 내 풀랑이 크리스도 크리스도 집중해서 parenth자 ю mathematically 내플란다 먹고! 갑자기 내플란다 먹고! 갑자기 두가지 집중해서 집중해서 두가지 집중해서 지금 집중해서 집중해서 내플란다 먹고! 갑자기! 먹고! 갑자기! 어 밑에는 보석이.. 어머 어떡해! 엄마 또 보석 몰랐어요! 보석을 모으고 있는데.. 아 참.. 어 광고 보고 대박 찬스 나왔는데 이 이러다가.. 엄마! 갑자기! 먹고! 갑자기! 내 불량이야? 내 불량이야? 근데 이거 힘이 빠지기 전에.. 여기 있잖아.. 준비가 힘이 빠지기 전에.. 그래서 그거 모아야되는데.. 먹고! 먹고! 갑자기! 내 불량이야? 내 불량이야? 먹고! 갑자기! 내 불량이야? 내 불량이야? 내 불량이야? 자.. 얼마 안 남았어요.. 얼마 안 남았.. 얼마 안 남았는데.. 먹고! 갑자기! 보석 나왔어요.. 내 불량이야? 아떨! 먹고 갑자기 먹고 갑자기 내 플랜 먹고 갑자기 내 플랜 나 어머 어머 어떡해 오성 놀랐어요 오지가 얼마 안짱하는데 먹고 갑자기 내 플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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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위험해요 내 플랜 나 내 플랜 나 내 플랜 나 이거 쉽지가 않네요 조심해 내 플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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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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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광고를 누르면 안 됐는데 먹고 갑자기 먹고 갑자기 먹고 갑자기 먹고 갑자기 먹고 갑자기 아 여시랑 코인이랑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졸업을 안 줄 줄이 몰라요 자,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 남았어요. 하나, 둘, 셋, 아, 하나, 둘, 셋, 네 개. 아, 다섯 개 남았었는데, 이제 네 개 남았어요. 네블렀나? 아닌가? 네블렀나? 아니구나. 아, 어떡해. 먹고, 갑자기. 먹고, 갑자기. 네블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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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안 남았죠? 성공할 수 있겠죠? 먹고, 갑자기. 네블렀나? 먹고, 갑자기.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는데. 먹고, 갑자기. 먹고, 갑자기. 어떡해. 여러분. 근데 웃잖아. 아직 힘이 다 안 찼다. 그 미임이 다 빠져버렸어요. 보석이 지금 하나, 둘, 세 개. 아, 세 개 남겨두고. 맞죠? 세 개. 세 개 남겨두고 보석을 꽉 채우지 못했어요. 아까 실수로 보석만 안 눌렀어도 다 채울 수 있었는데.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겠죠?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놀아보세요. 그럼 엄마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아, 그 전에 보석을 다 눌러버려야겠어요. 안녕. 근데 웃잖아. 아직 힘이 다 안 찼다. 근데 웃잖아. 아직 힘이 다 안 찼다. 근데 웃잖아. 아직 힘이 다 안 찼다. 진짜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안녕.